상관없어, 상관없어, 이 친구는. 박사, 뿅망치가 뭐겠니? 네? 넌 좀 빠지라. 형, 중기들 참 착하다. 아주 나쁜...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야, 몸 왜 이렇게 좋아졌냐. 운동 열심히 했어요, 진짜 좋아졌어. 와, 예뻐. 중기는 진짜 다른 걸 떠나서 저기 런닝맨 진짜 초창에 고생만 하다 갔어요, 얘네. 그렇죠. 그러니까. 니가 단기 유고야. 송준휘 기자, 저 85년생 소스 28이고요. 니 운동 뭐하냐 더 준다고 하죠? 피그말리온 효과. 아니, 군대에 있는데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형들 보고 싶어서 왔는데 민폐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중기도 중기 때문에. 아니, 민폐일 거 말고. 형이 좋아하기까지 웬일이야, 진짜. 쟤가 대단하네. 고구대 동생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동생들 중 가장 잘생겼습니다. 아, 인성이는 근데 왜 광수랑 왜 다니는 거야? 유난히 저를 딸랑이. 딸랑이. 딸랑이야, 딸랑이. 인성이 딸랑이. 인성이 좋잖아. 아, 주안이는 진짜 이게 몇 년 만이야. 그렇죠. 진짜 옛날에. 제주도에서 한 번. 아니, 우리 낚시하고 그 이후로 헤어지고 진짜. 네, 제 절차도 나왔다가. 그러니까. 아. 어제 저녁에 같이 밥 먹다가. 중기가 제대한 다음에 형들한테 인사하고 싶은데. 기회가 많이 없고. 중기가 또 드라마 촬영해야 돼서. 오늘 아니면 기회가 또. 넌 좀 빠지라. 형. 아니, 얘기를 해. 아니, 3명의 육성을 듣고 싶은데. 네가 자꾸 톡톡을 닫으면. 인성이 육성지. 인성이 육성지. 인성이 육성지. 인성이 육성지. 인성이 육성지. 야, 지금 뺨 맞았어. 잘했다. 잘했다, 인성아. 잘했다, 인성아. 인사하네. 잘했다, 잘했다. 이거 지금 뭐? 아니, 잡아. 나도한테 때려줘. 너 이런 애였어? 아니, 형. 아유. 또, 광숙아. 네. 우리 또 중기 팬미팅. 아, 이게 또 역시. 영상 있더라고요. 다 줬구나. 당연하죠. 다 줘야죠. 아니, 뭐 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알미트해? 아니, 중기들 참 착하다. 계속 이렇게 한 명을 계속 쓰는 거 보면. 쓴다고요? 네. 아니, 쓰는 거잖아요. 정식으로 초청을 받고. 그러니까 지인으로서. 네가 간 거 아니야, 그냥? 아니, 아니, 아니. 네가 와서 저벅저벅 나간 거 아니야? 저벅저벅이라죠. 영상 보니까 인성이 육성지하다.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몸에 배 있어서 그래요. 몸에 배 있어서. 그리고 퇴장할 때 광숙아 어떻게 퇴장했는지 알아요? 아니, 형 4시도 아니고. 아니, 형 4시도 아니고. 아니, 4시도 아니고. 4시도 뭐해. 내가 왜 이렇게 그런 거야? 예, 예, 예. 아니, 알았어요? 예희. 아니, 아니요. 당당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아니에요. 당일 정신 수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네. 어쨌든 우리 또 중기한테 너무 고맙고. 그래요. 중기한테 요즘 나한테 고맙지. 챙겨주니까. 믿지 않고 광수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또 10주년 했으니까 중기가 11주년에도. 그렇지. 광수를 꼭 좀 불러줍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원하라, 성중기. 뭐 성중기가 영원해요? 중기가 영원해야 광수도 영원하다. 아니야, 형. 중기가 영원하면 전혀 상관없지, 형. 아, 종국이 형 생일이잖아, 4월 25일. 야,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사는구나. 참 살기 힘들겠다. 원래 또 이게 저 보좌진 그런 거 하려면 그런 거 다 그러니까. 내가 보좌진이야. 딸랑이 하려면 그런 거 외워야지. 딸랑이 하려면. 건강검진도 인성이랑 같이 받았어요. 아이, 그걸 왜 이렇게. 아, 그걸 왜. 원래 그래. 아니, 건강하게 해서도 그게 왜 딸랑이야. 원래 그래. 아, 형, 그럼 야. 왜? 속옷 들어주고 그랬지. 옷을 왜 들어와, 내가. 옷 갈아입을 때 들어주고. 아, 나도. 내가 속옷을 왜 들어와. 원래 그래. 그렇게 다 도와주면 어떻게. 인성이가 건강검진비 내줘? 어떻게. 그럼 내줘야지. 그러니까 내주시긴 내주시는데. 그건 당연히 안 돼. 내줘네. 야, 인성이도 돈 버느라고 힘들어. 그럼. 그냥 나오는 줄 알아서. 아니, 월급을 받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나 너무 궁금해서 그래. 아주 나쁜. 아주 나쁜. 아주 나쁜. 월급 아니야, 월급 아니야. 꿀떼이 미쳤어, 아주. 52시간, 52시간. 아니, 껌바이 건이야, 껌바이 건. 50시간. 누가 껌바이 건 뭐가 50시간이야, 씨. 껌바이, 껌바이 건. 껌바이. 케바케, 케바케. 너무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씨. 민규 화이팅하네. 민규가 화이팅하네. 와, 진짜 나 여기 오자마자 10분 동안 오빠 욕만 들은 것 같아. 아, 진짜. 그 보자, 그 보자, 그 보자. 한 것도 없는데 힘이 다 빠졌어, 지금. 무급 아닌 게 어디야. 자, 좋은 소식이 좀 있었는데요. 예. 아, 예예. 아, 고맙습니다. 광수 형이랑 우리 재석이 형. 야, 둘이. 둘이 만났겠네. 바로 옆자리였어. 8점 떨어져 있었지. 근데. 광수 형. 형, 그게. 형, 광수 형 쓰고 있잖아요. 진짜 쟁쟁했어요. 아, 누구누구야. 막 기생충의 그. 김우식. 맞아, 맞아. 여러 명 있었어, 진짜. 아니, 아니, 재석이 형이 나 받고 내려오니까. 광수 형, 너무 축하한다. 근데 아마 논란은 좀 될 수 있어. 형이. 감독은 핸드폰 하지 말라고. 야, 너도 그러니까 얘 받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한 거야, 무기자리에서. 광수가. 광수가 받았으면 참 좋겠다 했지만. 그렇지, 그렇지. 막상 받았을 때는 조금 놀랐을 수 있어. 아니, 재석이 형 쪽을 제일 먼저 봤는데 그냥 이대로 굳어서 앉아 계시더라고. 나는 눈을 안 마주쳐. 네. 워낙 쟁쟁한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최애 손자인데 가위바위보 져서 이리로 왔을 수도 있죠. 그렇지, 운이지, 운. 그럴 수 있네. 정말 슬픈 얘기. 왜요? 어디가? 달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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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빠한테 무슨 얘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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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니야? 어? 아 그거 아니야 진짜 아 그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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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와야 진짜 사와야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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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빠인데? 야 넌 뭐 왜 찾으러 다녀? 아니요 저는 뭐 경찰이에요 니가 무슨 경찰이야 야 니가 야 뜯어봐 뜯어봐 뜯을 수가 없는 경찰이지만 뜯을 수가 없어 비밀경찰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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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경찰이 비밀경찰이라서 비밀경찰이 우리끼리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얘기 안 해 난 미운 우리 새끼야 뭐야 어디갔어 다 야 보스 왜 쫓아와 야 보스 왜 자꾸 쫓아 야 보스 너 왜 이렇게 쫓아와 어? 너 그러다 놓지 경찰한테 죽어 빨리 숨어 너 숨어 야 보스 야 보스 빨리 숨어 보스 빨리 숨어 아니야 갑자기 뭐야 내가 지금 나한테 놀려봐요 형 형 광수형 구석에서 봐요 구석에서 봐 형 광수형 날 꼭 믿어 뭔데 이게 퇴원 스태 끝난다 but 더 이상 안되겠습니다 머리 뭐 나온다 이 뿅망치는 뭐야? 틀리서 안 틀린 거야 아 아 가서 뿅망치가 뭐겠니 생각을 해라 이거 뭐 이걸로 호두 까먹어 내가 뭐 호두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니 그거 좀 쓸데없는 시간을 줄이란 말이야. 형 긴장해서 못해. 그래. 몸 푸는 거야 몸 푸는 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광수 형 여기 좀 찍어주세요. 여기 엉덩이요. 광수 형 여기 좀 찍어주세요. 여기 엉덩이요. 한 번만 봐봐.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시청자 분들한테. 뭘 이걸 왜 보여줘. 아 뒤에가. 그럼 가던데. 이상해가지고. 아 이거 원래 해봐야 되는지 내일 해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백이 바지인데 이 형한테는 사이즈가 딱 맞아서. 백이야 백이야 백이.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아 무슨 사진까지 찍어. 이게 엉덩이가 너무 없어서 그래. 어머 어머 그런 바지라고. 뭐 뭐. 아니 근데 이게 디자인이 이런 거 아니면 네가 이런 거야. 디자인이 이런 거 아니면 네가 이런 거야. 광수 형이 이런 거야 엉덩이가 없잖아. 이게 아니라. 근데 얘가 엉덩이가 없잖아. 완전 없지. 이게 아니라. 얘까지 그런 거야. 완전 없지. 바지에 포대기도 있어 안에 오빠. 혹시 몰라서 기둥이 쳐 것 같아. 아니 근데 오히려 너무 없어서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엉봉 같은 거 하나요. 엉봉하지 엉봉. 개정된 시경 할 때 있는. 야 이거 뭐야. 저거 다져 시켜쓰지 마요. 지금 네 옷 때문에. 아 시켜쓰지 마. 시경 왜 하세요. 아 진짜. 아 오빠 잠깐만. 아 오빠 잠깐만. 아. 아 오빠 이거 왜 이래. 아 이거 왜 이래. 뭘 왜 이래.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게 뭐야. 근데 내려두어. 아이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아 왜 인형의. 잠깐만 잠깐만. 개정민 씨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아 아이. 광수야 여기는 이렇게 묶어. 이거 어떻게 묶어. 여기를. 고무줄 하나 이렇게 해서. 여기를 묶어. 여기 고무줄 해야되네. 그래. 그 바지를 왜 너 이렇게 놓고 와가지고 아 광수야 이건 아니야 진짜 손 많이 가는 스타일이네 딱 좋다 딱 좋다 자 형 이렇게 해줘 아 됐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봐봐 진짜 앞에 괜찮잖아 됐다 됐어 됐어 아이 바지 왜 해 됐다 됐어 이광수는 잘생겼어 아니야 왜 이거 이거 야 저 제발 아니야 왜 저 кож이 이거 X를 해야지 형 나 매력 있는 스타일이에요 매력 있는 거지 잘생긴 건 아니지 나 약간 잘생긴 나 이광수는 문지형보다 똑똑하다 O X 어? 본다 본다 X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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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 말자 아무 말도 있어 이게 무슨 X야? X 줘야지 빨리 줘. 나 이거 잡아 잡아. 빨리 줘. 아니 빨리 잡아냐는 거야 진짜. 화난다. 화난다. 야 너는 영원히 안 되는 거야. 이게 뭐가. 야 경세야 X잖아. 진짜. 야 너 진짜 너 진짜. 이제 진짜 기린이 됐어. 진짜 용감. 그래. 이제 진짜. 장난 아니네. 이게 진짜 기린이 됐어. 이렇게까지 하셨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하났던 거 아니에요. 야 기린이 깜짝 놀랐었어. 야 턱 빨고 기린이 깜짝 놀랐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광수 씨는. 그냥 가운데로 딱 쏙 들어오시고요. 세븐. 멋있다. 슬라이드로. 네. 세븐. 네 맞아요. 그다음에 컴온. 컴온. 너무 꼴 보기 싫어. 너무 꼴 보기 싫어. 너무 꼴 보기 싫어. 너무 꼴 보기 싫어. 제일 잘한다. 지금까지 춤. 지금까지 춤 중에 제일 잘했어 컴온을. 그다음에 여기서 약간 지그재그로 내려갈 건데 지그재그 지그재그. 근데 이거를 잔, 잔 떨림으로. 큰 떨림 아니고 잔 떨림으로. 우와 어떻게 한 거야? 우와 광수 형. 우와 완전 댄서다. 잔 떨림이라는 것 같은데. 이건 네가 선생님한테 잘했어. 와우. 지그재그. 선생님은 뭐 하시냐면. 이 멤버들을 내가 컨트롤 하는 거야. 정복자 정복자. 아래서부터 끌어올려주는 연기를 하실 거예요. 아래서부터. 마임 마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여기까지. 좀 더. 여기까지. 그렇죠. 거기까지 끌어올리셨다가 엔. 그다음에 다시 눌러 이 사람들을. 5, 6, 7, 8. 놀랬어요. 그렇죠. 아 이때 우리가 내려가는구나. 네 이때 내려가는 거예요. 맞아요. 여보 나는 안 내려갈 거야. 왜요? 여보 나는 안 내려갈 거야. 왜요? 왜 왜 내려가요? 너에게 조정당하고. 예정 내려가요. 아니. 아 조정을 당하셔야죠. 왜 올라가요? 날 올라갈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나는 올라갈게. 천국이. 나는 올라갈 거야. 근데 진짜 아이러니하게 말씀하신 분 중에. 아이러니? 아이러니라는 단어는 갑자기 왜 쓴 거야? 아이러니가 이 상황이 안 맞아? 다 얘기하면 아이러니가 안 맞아? 아이러니가 벌써 안 맞아. 아이러니 뭔지 잘 모를 텐데. 아이러니. 아이러니가 이런 상황 아니야? 스펠링이 뭐야 스펠링이. 아이러니가 아닌데? 아니 잠깐만. 아이러니는 뭐예요? 아니. 영원이에요. 몰랐어? 영원이네. 아니 근데. 어린이네. 아니 근데 아이러니는. 정말 이상한 게. 아 나 좋으니까. 범인 누군지 모르겠어. 죽었다. 아니야 나 지금. 나 오늘 느낌 왔어. 대명이 오빠 이상해. 대명 씨 이상해? 대명이 오빠 이상해요. 대명이 되는 거지. 그렇지. 오빠 오늘 진짜 좀 뭔가. 야 왕수아. 오늘 왜 이상한 거야. 왕수아 지금 침을 삼키려면 삼키고. 아니. 침을 삼키려면 삼키고. 아니. 침을 삼키려면 삼키고. 내 침도 왜 방금 컨트롤 못해? 너 왜 그래. 내가 모가사님을 이렇게. 모가사님을 이렇게 돌리고 싶었다. 내가 그렇게. 침을 넣었다고 했는데.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까지 안 하자. 진짜 웃어. 아니 제명이 안 웃어. 아 미치겠다. 아 왜 아파? 아 왜 아파? 아 왜 아파? 야 넌 왜 이렇게 웃어? 야 넌 왜 이렇게 웃어? 잠깐만. 아니 형이 아니고 침을 못할 때는. 아니 뭐야. 내가 침을 왜 이상하게They. 뭐야. 내가 침을 왜 이상하게 THEY. 각도원 저 뭐야. 내가 침을 시ics. 아 대단. 아 대단. 아니 각도원 자기. 그러니까. 내가 쳐다보니까. 아 저. 이렇게 말해서. 내가 쳐다보니까. 아 벌리니까 봐. drawer. 내 문을. 침이 너 때문에 안 웃었어요. 대명이 너 왜 안 웃어. 너 왜 안 웃어. 아니 우리 안 웃어. 아니 얘 왜 안 웃어. 못 웃는 거야. 못 웃는 거야. 아니 왜 안 웃어. 그런데 침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팀 저만 들어갈게요. 한 자리 좀 주세요. 한 자리 줘요. 들어올 거예요? 한 자리 줘요. 들어올 거예요? 어 들어왔어. 안 돼. 안 돼. 나와라고. 나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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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삼태기. 그래 삼태기. 그래 내가 삼태기를. 오케이. 삼태기를 기억해서 그래. 삼태기를 기억해서 그래. 삼태기를. 봐봐. 봐봐 삼태기. 내가 삼태기를 기억한다고. 봐봐 삼태기를. 어떻게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어. 날 잡아봐. 야 어떻게 들어갔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어떻게 들어갔어. 어떻게 들어갔어. 들어올 때는. 어 진짜. 아니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진짜 못 나가. 이리 와봐. 앞으로 나라니 앞으로 나라니. 하나 둘 셋. 앞으로 나라니.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내가 어떻게 들어갔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잡는다며. 잡는다며. 내가 지금. 잡는다며요. 어디. 어디에서. 아니 맞게 다 다르네. 야 진짜. 저런 복장으로 뜨면. 나. 내가 진짜 가다가 이런 복장으로 가서 침대 뜨면 나는 꾹 참아. 나도 참아. 너도 무서운 거야. 나도 참아. 룰 자체가 그래요. 이게 뭐 10만 원이니까. 내가 이 확률을 얘기한 게 그거야. 똑같은 소리. 똑같은 소리. 똑같은 소리. 똑같은 소리. 한 네 번째 하시는 거. 톤을 바꾸던가. 통계학과 나왔어요? 아니요. 아닌데 왜 말을 안 해. 통계학과요? 아닌데 왜 말을 해. 얘도 아니야. 자. 자. 지효가 저렇게 편안한 웃음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갖고 왔어요. 8만 원입니다.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어디서 그 입을 놀려. 관세자가 왜 이래. 어디서 그 입을 놀려. 이거 열어. 열어 어떻게 열어 말어. 열어. 야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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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웃을게 보여. 열어 말어. 저랑 한대서 저랑. 아 광수랑. 너는 웃음스란 말했지. 저랑 초강네 야채 가게라는. 야채는. 맞지. 초강네 야채 가게라는. 야채는. 맞지. 고necess destac도. 야채 가게. 야채야라 Build Da. 야채. 야채 가지. 야채 가게. 야채 가게 해. 야채를 brought from impresion. 장난 박스. hogy 꽃. 꽈린 꽃. 아니 셋이 쪼르로 썰었다가 저기 한icks. 어 석션하다. 샐러리 샐러리. 비슷하다 narrative. 샐러리 맛이랑 뭐 있지. 샐러리 맛이랑 있지. 샐러리 nic노 specimens. 잠오세요. 신옥수수 생 rose. 이거 뒷머리 염색한 거는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뭐라고? 이거 염색한 거는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넘어가요 형? 형! 영화 핑계였네 영화. 이게 멋있다고 생각하나 봐 지금. 하다 보니까 점점 이 매력이 특허잖아. 조금 조금 잘리기 좋은 거 아니야. 진짜 염색했네? 꼴보기 싫어. 댕기 한 번 따봐 댕기. 댕기 한 번 따. 와 형이 그러면 진짜 서운해. 야 나 너무 행복해. 좀 전에 차에서 머리 괜찮다고 그러더니. 이 바지랑 댕기 타면 끝이네. 됐다. 됐다. 왜 내가 말하고 있는데 자꾸 자? 말하고 있는데 잔 게 아니라. 어. 계속 말을 하는 거야. 언젠가. 말할 사람이 잔 게 아니라 계속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잠시만요. 샌드김밥 먹었잖아. 내가 잘 거야. 체력 비축해. 그리고 김밥도 먹었잖아. 김밥을 좋아해. 아침부터. 그리고 올 때까지 책 누가 많이 읽나 할래? 몇 페이지까지 읽나? 우리 딱 펴서 그 홈페이지에서 이름 찾기하자. 자,ets화가. BuddЬ, Careful? 특히 펴서 상담 제일 많아서. ال만. 땡을 맡길래 해야 Garden. 일단은 버그 aan gue Club. 그냥 ago에 monetству? 이런 거 named. 처음 시작 reachedано 와서. 나 화장실 mana 컬러에 코 oxygen 샀어 두고. 탄생иш도 세워서 다 코피 맡 logo. 이거까지만. 힘을 못 끌려야 돼. 지금 그런 얘기야. 시작했잖아. 나도 화장실 세수하다가 코 피 났다. 이거까지만. 내가 한참 말하다 옆으로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 너 잘 때 나 귀에서 피 났어. 와 나 오늘 미쳤어. 와 미쳤다 진짜. 와. 아니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봐봐 잠깐 뽑기만 할게. 야 씨 하지마. 재석이 형. 하지 말라고. 하지마 하지마. 야 야 야 야. 왜 이래. 왜 이래. 형. 아니 진짜. 아니 왜 이러냐고 진짜. 아니 왜 이러냐고. 아니 왜 이러냐고. 야 야 아이 진짜. 야 야 아이 진짜. 오케이. 오케이 하나 깼고. 왜 이러냐고. 이거 입에다 왜 넣어. 세지를 못하네 이거를. 쓰지를. 아 이거 쓰지를 못하네. 가방을 삐려고 그래서. 아 나 진짜 좋아. 어? 세찬이 거야? 아 이거 우리 거에 너 쓰면 형 우리 다섯 개 거의 다 됐는데. 없어. 야 야 야 야 너 진짜 전소민애. 야 야 야 야 야 이 동기하고 좋겠어. 형 우리 4개 왔는데! 광수야! 광수야! 집중하면 안 흔들려! 광수야 집중하라고! 할 수 있다! 광수야 그냥 빼 빼 빼 빼! 빼 빼! 어! 빼! 어! 너 떨어뜨리면 알지? 너 진짜 답답하다고! 광수야! 어! 그렇게 울린다고? 형 형 그렇게 울린다고? 광수야 광수야! 광수야 너 내 눈 똑바로 가! 광수야 너 내 눈 똑바로 가! 광수야 너 내 눈 똑바로 가! 광수야 왜 그걸 못하니! 바로 먹을게! 잠깐만 왼손 뭐야! 에이! 잠깐만 왼손 뭐야! 에이! 야! questions 그리고 떨어 그리고 심지어 눈 속이면 없어요 야 나도 속았다 눈 속이면 안 돼 못하고 그렇게 그렇게 30분 이거 치즈가 많이 먹은 거야 오 아 좋다 야 왜 예? 아 잠깐만 좀 털 게 있어 야 이거 왜 이렇게 안 켜지냐 못 찾는데요 어? 못 찾어 아니 좀 있는 게 있어 야동을 찾으려고 그러죠 아 야동은 어딨어 야 뭐 하는 거예요 야 야동이 뭐 야동을 찾어 왜요 어휴 집이 좋네 장수야 빨리 씻어 귀엽다 집이 야 이거 야 뭐야 이게 아 뭐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신고해 야 너 빨리 어디서 말려 내가 와 있어 잠깐만 이게 호피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야 광수야 호피 문이 어디 갔어 쟤 있지 어? 야 이거 무조건 있어 호피 문이니까 이게 아 다 나왔네 아 다 나왔네 아 다 나왔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광수야 나가 아 왜 해요 아 할 수 없는 촬영이라며 하하하하 아니 왜 하셨는데 침착해야 돼 침착해 너무 예쁘다 광수야 아니 광수야 빨리 씻어 이거 빨리 빨리 씻어 야구성 여자 친구 어디서 들으니 광수야 아 다음번에 양 치줌도 하니 양 치고 앉아 아니 너 앉아 있어요 이거 광수야 너 저기 우리 고기무늬 팬티 어디냐? 고기무늬 팬티 어디냐? 오늘 주인공이 바로 이광수 씨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몸풀기로 주인공 집 탐색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이광수 씨 집에서 6가지 물건을 찾으시면 성공입니다 6가지 물건이요? 6개 중에 4개 이상 찾으면 성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4개 머리카락 30cm 이상 호피 무늬 속옷 많지 가족이 아닌 여자 사진이 있다 20cm 이상의 머리카락 찾으러 컴퓨터에서 새 이름으로 된 폴더 이거는 유치향이잖아요 폴더 이름을 저장하지 않으면 이걸로 떠 폴더 이름을 자기가 저장하지 않으면 이런 걸로 뜨더라고요 어떻게 하세요? 그래요? 좋은 춤인가봐요 컴퓨터에서 뻥 좀 키우시나봐요 농병아리 좀 키우시나봐요 어리카락? 헉! 광수 건가? 광수 호피 무늬 팬티 있는데 광수는 호피 무늬 팬티 본 적 있네 나도 본 적 있는데 광수는 호피 무늬 팬티 있는데 나 무조건 다녀요 광수는 무조건 있어 호피 무늬 팬티 왜 이러는 건데? 왜 이러는 건데?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이게 광수야, 태정이 야, 우리가 무슨 그냥 펜을? 너는 치사하고 치사하고 치사할 때 치사할 때 치사할 때 야, 이건 뭘 좀 찾아야 하는데 야, 송지호 야, 컴퓨터 오빠, 머리카락이 다 짧아요 컴퓨터가 있냐? 오빠, 여자 선생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어떤 거? 야, 여자 호피스다! 어디? 어? 광수 있는 거야, 광수 자주 있는 거야 비밀번호가 잠겨있네 됐다, 됐다, 풀었어 자, 제한 시간은 이광수 씨 집에 들어가자마자 중국 음식점에다가 배달 주문 전화를 걸어서 용실이 도착할 때까지 아 여기 탄수육 하나랑요 그렇지 짜장면 짜장면 4개 짜장면 3개랑 볶음밥 2개랑 짬뽕 2개요 그렇지 네 아, 이거 광수에 있는 거야 광수 자주 있는 거야 오, 여자 사진도 아, 이거 광수 야, 잠깐만 왜 이렇게 금방 이사 온 집은 금방 이사 온 집은 뭐 찾기가 힘들어, 사실 뭐 하는 거예요? 금방 이사 온 집은 뭐 찾기가 힘들어 아니, 왜 이러는데 아, 아무튼 나가요 뭐 하는 거예요? 뭐요? 펜저기 어딨어? 아니, 근데 펜저기 뭐야? 펜저어, 펜저어 아, 펜저어 아, 우리가 이제 진짜 광수야 아, 비행료 아, 깜짝이야 왜 이래요? 펜저 어디 있냐? 펜저기, 펜저기 무슨 펜저요? 호픔이 미치도 어디다 놨어 니꺼 울리고 있잖아 펜저어 아, 울리는데? 야, 너 먹냐, 먹냐? 네? 야, 이렇게 냉장고에 소주가 많아 야, 소주를 안 바꿔 소주랑 저 국이랑 뭐야 아니, 소주 형님의 소주 더 많이 찾아요 어? 안 외로워? 아, 자기네지 말리라고 저주야 거기 있어요? 오빠 펜저어? 여기 펜저어 여기 펜저어 지금 찾고 있는데 안방에 있지? 어? 옥미자 옥미자 그래, 머리카라 그거 오빠, 머리카라지 여기 내가 찾으면 됐다 아, 서핑 있어 아, 서핑 있어 아, 서핑 있어 이게... 아, 왜야? 아, 왜야? 아, 왜야? 아, 갑자기야? 아, 갑자기야? 왜, 왜, 어? 닭 있는데 닭? 20cm 길이의 머리카락 좀 찾아줄래? 아니 진짜 오해하지 말고 내가 필요해서 그래. 내가 머리카락이 20cm가 안 되어있는데 20cm 머리카락이 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없어? 그러면 여기 수채구멍을 한번 찾아볼까? 아니 진짜. 진짜 머리카락 하지 말고. 아니 뭐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아니고. 이러분. 아니 얘. 아니 그게 아니고 형이 지난주에 왔었잖아. 닭 한 마리 칼국수. 우리 주문해 먹을까? 네? 닭 한 마리 칼국수? 어 이거 펜레터 이거 펜레터. 봐봐. 이거 광수 위에서 만들어준 거. 아 그렇네. 광수 위에서 만들어줄 책 있어요 여기. 냠냠냠냠냠냠. 맞지? 저거 내 입술이 광수야. 낚시줄에 걸린 거야 왜 저래? 여기 오른쪽에 낚시줄에 걸린 거 아니야. 낚시줄에 걸린 거 아니었어? 여기 낚시줄에 걸린 거 아니었어? 어? 아 여기 참. 한 대 없어요. 아 범규가 범규야 범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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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구나. 뭐요? 머리카락이 20cm. 머리카락이 20cm이중니다. 머리카락이 20cm이중니다. 범규야. 형. 이거 뭐야. 머리카락.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다. 아 어디다. 천하母. 이새치 이새치. 2개WAN아 있어. 네 여기 hebt 있어? 손 caric'veado. 야 진짜... 신규호 Flor riche Auto一直 implies? cho'아 지금hilang8 거야. 두개 색깔이 달라? meha 23cm이중니다. 여기 서강으로 돌아다tamyr. 아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 이거 뭐야 지효를 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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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야 몇 명이 오는 거야? 하나는 검은색, 하나는 갈색이야 우리 엉마랑 검색 거예요 검수야 일단 저 성공 성공 와